오늘 유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수차례 다양한 언론사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신 유통 전문 애널리스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셔봤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오리나 수석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출간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통 이야기 해볼 건데 책 제목도 보니까 유통의 귀환이고 리테일의 미래에서 투자의 답을 찾다. 네, 제가 또 줄인이라서 답을 찾다 이런 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찾을 수 있는지 일단 최근에 유통 그룹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백화점 쪽이 뭐 최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 한 번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주차비 너무 많이 내서. 아, 더 현대서울 가셨나 보다. 그렇죠? 응.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보시면 뭐 오픈런이다 뭐다 해가지고 줄 엄청 많이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소비 여력이 좀 풍부한 상황이고요. 가계 흑자율이라고 여기가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을 갖다가 가계 흑자율이라 부르는데 네. 2003년도에 이걸 집계를 한 이후에 30%가 넘어갔던 때가 딱 5번 있었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그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했습니다. 아, 소비 여력이 있구나. 네. 근데 슬프게도 이게 가처분 소득이 올라간 건 아니고 네. 지출이 줄어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출이 왜 줄었을까? 뭐 밖에 나가는 것들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뭐 해외여행 같은 것도 못 가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옷도 별로 살 일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줄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눌려있다가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에 기준선 100위로 올라왔고 4월 달에도 102.2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해외여행 어쩌면 못 가니까 백화점 쪽으로 이전 소비가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2분기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3월이었기 때문에 4, 5, 6월 달이 오롯이 코로나 영향을 받았던 분기였었거든요. 지난해 2분기. 작년? 네. 그렇기 때문에 기저가 되게 깊어요. 롯데쇼핑, 현대맥화점 둘 다 지난해 2분기 때 영업이 감소폭이 8, 90% 정도였었고 그리고 신세계는 적자 전환했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버퍼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작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작년에 나보다 건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유통 쪽은 작년보다 못하기 어려운 거지. 작년에 워낙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올 수 있는 업사이드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봤으니까 준비하신 내용 하나씩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오늘 이제 말씀... 근데 그 보니까 저기 책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어떤... 뭔가 작가 같은 느낌이 들고 유통의 귀한... 약간 연구원은 그렇지만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왜죠? 왜죠?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할까요? 오늘 작가님, 책 출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유통의 귀한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한 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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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 번 해보시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디 한 번 해보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주식사를 1, 2년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변화했던 부분들을 반영했던 부분들이고 향후에 좀 저희 업종, 유통업종을 바라보실 때 이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그런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좀 작성을 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통업이 차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업태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을 때 전략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중장기 메가트렌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글로벌 메가트렌드다 보니까 기단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보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일단 5페이지에 여기 봐주시는 것처럼 과거랑 지금이랑 유통업에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예전에는 물건을 땅 위에서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점포에서만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업체들이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고 부동산을 잘하는 업체들이 유통업 잘한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었죠. 그렇다 보니까 보기 좋은 자리에다가 부동산을 확보를 해놓고 입점 업체들한테 수수료 내라 해가지고 수수료 떼먹던 비즈니스가 유통업이었는데 근데 온라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땅이 필요 없으니까 점포도 필요 없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덜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점포를 운영하는데 전기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요. 근데 온라인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가격 강점에서 뒤처지면서 마켓시어를 뺏겨왔던 게 이러한 롯데쇼핑 그다음에 이마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롯데쇼핑이 근데 보니까 2013년에 12조였는데 와 2조네요. 진짜로 격세지감인 게 제가 롯데쇼핑 처음 커버리지 시작했을 때 목표 주가가 4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올라와서 12만 원이지 10만 원 언더로 또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런 거의 10여 년간 가까이 되는 유통업의 변화를 아주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 안에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롯데쇼핑 리뷰를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의 7, 8년 전쯤에 썼을 때 제목이 많이 아파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매 분기마다 좀 아프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이번 1분기 실적도 기대 대비해서는 일회성 비용이 조금 있어서 약간 못 미치는 수준도 낮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들이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온라인은 다 좋냐? 보시면 온라인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가격이 싸니까 오프라인 마켓 시어를 많이 뺏어놨는데 근데 지금은 호수학 팀장님 지금 앞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펜이나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고 똑같은 상품이 한 200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일 싼 거를 살 수밖에 없죠. 보통 소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0원이 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 이 치킨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쿠팡이나 팀원이나 위애프처럼 약간 후발주자지만은 공격적으로 이커머스를 확장해왔던 소셜커머스 베이스로 했던 업체들 다들 적자가 큰 상황이고 쿠팡도 사실 성공적으로 뉴욕진식 데뷔를 했지만 적자 누적 규모는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은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업체들이 계속 커머스를 하겠다고 진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죽하면 2018년도에 냈던 레포트 제목이 우리집의 외환이었어요.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집의 외환이었어요. 제목을 잘 뽑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감성적. 작가 맞네. 그때부터 가까이 피가 흐르고 계셨던 게 아닌가 우리 영영 또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가 커머스를 강화하겠다고 공의 발표를 했던 시기였어서 그랬는데 사실 그 뒤로 공격이 그렇게 거세다고 느낀 적은 딱히 없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시프트가 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다들 좀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다들 사업을 시작했던 성격 자체는 SNS부터 해서 동영상 컨텐츠도 있는데 근데 다들 지금 쇼핑을 붙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도 샵스를 런칭했고 인스타그램도 쇼핑 태그 기능을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가능케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지금 베타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 플랫폼들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갖다 붙이든 간에 지금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재밌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은 전화기를 처음으로 판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기의 기능이 뭔가요?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으면 아무런 연결도 못 만드는데 그거를 맨 처음으로 판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한 대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화기를 갖다가 보통 플랫폼 가치랑 연결을 시켜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전화기가 두 대일 때는 두 대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의 개수가 한 개예요. 근데 그게 4배, 8배, 12배 늘어날수록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플랫폼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높은 밸류로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고 있고요. 되게 복잡한데 좀 재밌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보통 많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많은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광고를 원래 기반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커머스까지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 주건 어떻게 해요? 라고 제가 하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첫 번째는 남들보다 아예 싸거나 아니면 남들이 안 파는 걸 팔거나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차별화하기는 어려워요. 남들보다 싸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정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라인이 못하는 걸로 가야 돼요. 남들이 안 파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체험이나 취식이나 경험 같은 그런 기능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백화점 가보시면 이상하게 그런 강원도 닭강정 맛집 같은 거 팝업 스토어로 갖다 놓고 그리고 더 현대서울도 가보셨겠지만 괜히 막 정원 같은 거 엄청 크게 막 있고 어린이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걸 넣는 게 온라인 대비 우위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강조를 하기 때문이고요. 체험과 경험. 네. 그래서 최근 오픈했던 복합 쇼핑몰 형태도 마찬가지였었고 스토필드처럼 그리고 한대백화점 판교점 같은 점퍼들도 이런 기능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 온라인은 가격 낮추느냐 온라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게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 대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배송이랑 결제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쿠팡 때문에 지금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2일 배송이 당연해지고 있고 지금 더불어서 마켓컬리도 새벽 배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런칭한 비마트는 1시간 내 배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기호의 요마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30분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배송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물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물류 센터에 대해서 마련을 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홀푸드 같은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를 한 것도 이제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확장을 노린 것도 있지만 이 점포를 물류센터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삼아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보니까 유통업이 참 많이 힘든 과정 오랜 시간 동안 저 과정에서 사실 소비자들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건 소비자이고 싸게 사고 또 편하게 사고 그렇죠. 오죽하면 쿠팡이 계속적으로 조단희의 금액을 받았을 때 농담으로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추경 3조씩 해준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도움 편하게 해주고 싸게 사게 해주고 자기들을 희생을 가면서 그러면서 유통업은 되게 힘들어지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눈높이 높아졌으니까 또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그 눈높이에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배경을 마련했죠. 유사는 막 택배가 이틀 걸리고 그러면 좀 화나고 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새벽 배송 자체가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게 이게 참 와 그 새벽 배송을 실제로 저희가 비슷한 게 있나 싶어서 그 던 딜리버리라고 직역해서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커머스 배송의 최첨단 케이스 스터디로 한국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또 워낙에 국토가 좁다 보니까 최적화 되기도 하고 그런 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유통업이 마주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 이건 제가 어디 가서도 꼭 한 번씩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파트 1이 오늘 그 쿠가다 님께서 아니 얼그레이 님께서 굉장히 지적이시라고 칭찬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댓글에 칭찬을 자제하는 것 같아요. 자제합니까? 네. 자제합니다. 자제? 버스 안에서 자제? 어 이거는 위험한 건데 어떤 게요? 세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땀이 나가지고 지금 더워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덥나요? 다음 주에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 네에어컨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에어컨이 설치가 되고 나서 또 한 번 와주시면 이렇게 더운지 말씀 미리 해주셔야 제가 반팔을 입고 오죠. 너무 덥네.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 다른 분들 여기 막 이마에 땀이 송팍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더워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또 유통에 대한 열정과 열기로 뜨거워졌다고 생각하고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잘 포장을 해주시니까 덥기도 없습니다. 덥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배경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폭증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내에서도 특히나 장보기 쪽이 많이 활성화됐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니까 포장제 업체들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었고 근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난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거든요. 코로나19가 사실은 저도 이제 오전 12시 오후에 좀 이른 오후에 강연하면서 기자님하고 말씀하는데 아니 코로나19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다. 사실 1년 넘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하루 한 해가. 근데 저희가 2003년도에 중국을 기억을 해보시면 사스라는 이 재난이 발생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라는 유통공룡이 탄생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사스예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면서 온라인 쇼핑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보게 됐었고요. 당시에 중국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10%가 안 됐었고 인터넷 보급률도 50%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었는데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오프라인 점포들이 깔리기 전에 이때의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온라인이 먼저 침투를 해버린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2003년에 타오바오가 알리바바이 타오바오가 처음으로 생겨나면서 중국 위커머스 시장을 주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2011년도에 대지진이라는 자연재난이 있는데 이때가 사실 이런 재난이 있으면 이런 유통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보통 감소를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보니까 주요 사회의 인프라들이 좀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의 편의점이 흡수를 많이 했습니다. 동네 빵집이라든지 동사무소의 기능도 하고 더불어서 공중화장실도 제공을 했었고 온수 같은 것도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YOY로 봤을 때에도 영업이 증가했었고 원래도 좀 잘하고 있었던 채널이었지만 이 자연재난을 통해서 한 번 더 레벨업 되었었던 계기가 2011년도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19가 이러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시프트가 원래 온라인 쇼핑 느는 건 다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10년 뒤에 나타나는 일들을 지금 저희 눈앞에 갖다 놓은 게 코로나19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50대 이상 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가 특히나 생필품 쪽에서 많이 늘었고요. 샴푸나 식품 같은 것들. 그래서 가장 온라인 쇼핑에 익숙치 않았던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 다 좋냐일 텐데 아까 검색하면 200개씩 나온다는데 치킨게임이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블루오션 두 가지로 남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을 다 합치면 47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 음식료품 비중이 가장 높아요. 여기 파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30% 정도가 음식료품 비중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글로벌리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데 그런데 오른쪽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품목들을 전체 소비 금액 대비해서 온라인 소비 금액의 비중을 그려본 차트예요. 빨주노초팡 한번 돼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게 음식료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을 아직까지 온라인 침투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러네요. 온라인 다른 품목들처럼 올라온다면 온라인 시장의 성장성도 더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재밌게도 아마존이 사업을 확장을 해온 과정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랑 음반이 제일 먼저 침투가 되고요. 왜냐하면 책은 정형화되어 있고 또 판매자 입장에서 안 팔려도 썩지가 않으니까 책은 엄청 오랜 시간이 아니라면 썩지 않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책은 안에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품질에도 약간 이슈가 없을 수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가장 단순한 것들부터 가장 복잡한 걸로 확대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인터넷 쇼핑몰 생겼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책에 그런가요? 뭔지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통업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최근에 어떤 귀한 책이에요. 귀한 유통의 귀한 없다며 이런 책이 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거분이 리뷰해 주신 거 보니까 유통왕조실록이라고 적어주셨던데 너무 공감했던 게 그런 걸 한번 쭉 정리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도 처음에 기억하시면 인터넷 서전부터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용산에 전자상가에 계시는 아저씨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전자기기로 넘어와서부터였었고요. 90년대 후반에. 그러다 해서 G마켓이 등장하면서 이효리가 모델로 쓰면서 스타샵이라는 게 이제 커지면서 의류 쪽으로 확장됐었고 이제 남은 블로션이 음식료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형마트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최근에 쓱닷컴이나 뭐 다른 업체들이 다들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블로션이라 보는 시장이 또 의약품이에요. 아직까지 의약품은 온라인 침투율이 제로입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약사는 건 불법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아마존이 지금까지 해온 M&A 중에서 2017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홀푸드마켓이라는 이제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했던 게 14조 원 주고 했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M&A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마존이 아마존 프레쉬라고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냥 아예 오프라인 체인을 인수를 하기로 결정한 게 이때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의약품 배송업체인 필팩이라는 회사를 1조 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방전을 계속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 지속적으로 있어서 같은 약 드시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방전을 올려놓으시면은 집으로 약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때문에 의약품 온라인 침투율이 제로 지면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고 또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침투가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식품이 먼저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시장이 좋은 거는 알고 커지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사실 아무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100만 팔로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밭을 막 매입을 해가지고 채소를 키워가지고 그걸 신상하게 배송을 특히나 하는 거는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핫했던 그런 인플루언서 중에서 호박집 같은 걸로 했다가 약간은 좀 고독스러운 일들 많았던 거를 보시면은 사실 이런 식품은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다 보니까 다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대형마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좋은 거는 이 네 번째 텍스트 보시는 것처럼 다른 쇼핑 활동이랑 좀 다르게 장보기라는 활동은 제가 연봉이 2천만 원이든 2억이든 소득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소비입니다. 뭐 예를 들어 먹고 살려면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은 음식료품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커머스의 쇼핑 행태 대비해서 소비자를 좀 묶어두는 그런 락기인이라는 보통 자물쇠 효과라고 부르는 그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들 이쪽으로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랑 같이 커지는 게 아무래도 냉동 탑차나 왜냐하면 신선하게 운반하다 보니까 그렇죠. 신선도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냉동 탑차가 없다면 냉매라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냉매 만드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또 물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주문이 폭증하게 되면 물류를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물류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구축해주는 업체들도 같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중식 이후에 저희가 이 메가 트렌드를 봤을 때 제가 이걸 지어봤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풀 스텝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풀은 풀필먼트. 요새 좀 난리죠. 그래가지고 CJ 대한통운도 네이버랑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이쪽을 강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S는 스마트 점포. 그래서 최근 무인 점포부터 해서 또 점포 안에 있는 종이 가격포 같은 것도 다 지금 전자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테크, 리텔 테크 이쪽은 아무래도 물류센터에 들어가고 지금 중국은 완전 100% 무인 물류센터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진동이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통업 내에서 날라다니는 물류창고부터 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아마존이 신박한 특허를 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았고 그다음에 E는 애포넷레스인데 저희가 그냥 목적 구매하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구매하는 것들은 사실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쇼핑을 하게 해준다든지 내지는 AI를 통해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한테 정말로 맞는 것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지 라고 했는데 제 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가 지금 다 쌓여가지고 지금 고객님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골랐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쇼핑 형태가 AI 데이터 기반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E에 담았고 그다음에 P는 아무래도 플랫폼 쪽으로 커머스 업체들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쿠팡 플레이를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 받았고 쿠페이도 분사를 한 상황인데 또 재미있는 거는 플랫폼 업체들은 또 커머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겹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 스텝으로 최근 메가 트렌드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책의 파트 3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한번 보시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아까 밀리의 서재에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좋거든요. 밀리의 서재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오가면서 보기가 편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으면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많아요. 혹시 아직 이북으로 나왔나요? 이북으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북으로 안 나왔으면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참에 제가 출판사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통의 미래를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딱 하시고 이 책에도 다 담겨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희가 2부에서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일상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이디어를 찾으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통보다 더 맞닿아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책을 통해서도 한번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볼게요. 그래서 앞서 보신 내용까지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전망하는 내용들이고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심리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 100위로 올라온 게 3월에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백신을 일단 맞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확산을 한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매출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1차 확산 때 30%씩 매출이 빠졌다. 백화점 기준으로. 2차 확산 때는 한 15%에서 20% 사이였었고요. 그다음에 3차 확산이 기억하시겠지만 11월 중하순 때 12월 달에 2.5단계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때는 백화점 매출 하락폭이 10% 언더로 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가계 흑자율 추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30% 넘어간 게 총 5번이었다. 통계 작성 이후에. 그런데 그중에 4번이 지난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언급드렸던 대로 이게 슬프게도 못 써가지고 불황의 흑자의 결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사실 그동안에 명품이나 가구나 가전이 좋았던 거는 다들 아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2월 달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가 패션 쪽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성 패션, 남성 패션, 특히나 골프 같은 거 최근 많이 치시다 보니까 스포츠 쪽도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명품이나 가전 같은 경우는 백화점 수익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품목들입니다. 저마진 상품이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은 좋은 패션 쪽으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2분기 때 가장 실적 하락폭이 지금 크다 보니까 신세계는 적전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 기저가 깊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은 받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4월 달 같은 경우도 여전히 1분기랑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백화점이 지난해 저희가 말부터 좀 많이 좋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못 담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좀 빠지면 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안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또 보셔야 될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편의점이거든요. 다음으로도 편의점이 2, 3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리고 여름에 팔리는 상품들이 가장 마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가장 수익성이 좋고 담배는 사실 마진이 좋지는 않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2, 3분기가 좋은데 지난해 2, 3분기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왔었고 여름에요. 태풍도 있었고 상반기 때 어린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갔어가지고 방학일수가 줄었어서 그런 휴가라든지 나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약간 코로나가 2차 확산 전에 좀 좋아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편의점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 많이 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차 확산 때문에 좀 어려워지면서 실적이 깨졌었는데 이제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하고 2, 3분기가 편의점 성수기이고 그리고 백신을 맞고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백화점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사실 유동인구 회복에 같이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업데다 보니까요. 편의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그런 뉴스도 봤던 것 같아요. 비교적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는 잘 편의점에서 안 사게 되는데 어떤 뉴스에서 이제 어떤 한 편의점의 어떤 매출이긴 했지만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네 1인 가구도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마트가 사는 게 사실 소포장이 아니다 보니 버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위주로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은 탑백은 저희 현대백화점이고 일단 현대백화점 봤을 때 크게 백화점이랑 그냥 면세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백화점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점포가 더현대서울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더현대서울은 점포 처음 오픈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점포고 그리고 자가 점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점포를 그 땅 가지고 있는 점포가 아니라 임차 점포다 보니까 임대료가 발생을 해서 초반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오픈했던 점포들이 중순에 아울렛, 대전 아울렛 오픈했었고 다음 11월 달에는 남양주 아울렛 오픈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쇼핑을 많이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야외로 좀 수요가 몰리면서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BEP 넘긴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월에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씩 영업이익 내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들이 올해는 2021년도 온기로 다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12개월치가 그게 이제 더현대사울이 내는 적자를 메꾸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은 사실 지금 다 보따리상 위주의 B2B 매출액이 대부분인데 지난해 공항점이랑 동대문전 오픈을 하면서 바잉파가 올라가가지고 일매출액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면세점을 좀 후발투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리베이트 같은 걸 줬기 때문에 업황이랑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세도 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중반 정도씩 영업 손실 줄여나갈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간 저희가 이번 실정도 하고 한 번 더 상향을 했습니다. 이거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리테일의 미래에 대해서 중장기 메가 트렌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 일단은 물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통업 보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백화점 할인점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편의점 이렇게들 보통 커버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센터장님께 막 가가지고 저 홈쇼핑 커버 안 하려고 한다고 대신에 CJ대한통을 제가 해야 하는 데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시프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 사면 무조건 괴를 같이 하는 게 택배. 왜냐하면 저희가 주문된 상품 무조건 실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택배는 함께 가는 심지어 저기 쿠팡 뭐지 플렉스 직접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뭐야 배달의 민족 그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리나 연구원도 지금 유튜브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쿠팡 가가지고 뭐 싸들고 추운데 막 들고 나르고 이런 것도 저울의 배송 정말요. 이 오리나 연구원은 보면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운가 봐요. 지금 저희 열정으로 너무 덥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온라인 넘어가다 보니까 물류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택배 업체들도 이제는 이커머스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쪽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통업 내에서 이 물류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는 없어요. 사실 쿠팡도 잘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다 까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전략 방향성을 좀 잘 가져가고 있는 업체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가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대해서 배송이 어떻게 좀 변천해 왔는지를 그려본 건데 최근 장바구니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일단 배송 시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물류 자동화 업체들 물류 자동화를 해둘 수 있는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코로나19는 굉장한 기폭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진 이후에도 특이상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이 많이 부족해져서 절전 상품이 막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리고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는 그런 집들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전력을 자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수순이고 되돌릴 수 없는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경계를 지을 필요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플랫폼과 커머스 업체들. 그래서 사실 2016년도에 마인 회장 당시에 이제 알리버 회장이었던 마인이 전자상거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로 돈 엄청 많이 벌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랬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자상거래만 칭하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고 대신에 온라인 플랫폼에 오프라인 채널 결합하고 물류 네트워크까지 다 합친 신유통이라는 뉴 리테일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오프라인 채널, 이마트, 신세계, 물류 네트워크, CJ대한통은 지금 다 지분 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팀으로 지금 연합군을 구축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업체들은 다들 온라인 강화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또 온라인 업체인 아마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오프라인 체인을 인수를 합니다. 이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고 또 네이버도 지금 커머스를 강화하면서 커머스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데 쿠팡 같은 업체들은 커머스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OTT 플레이, OTT 서비스도 런칭을 했고 또 택배사업자도 이제 발급받으면서 오히려 또 플랫폼 쪽으로 거듭나고 싶어하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메가 트렌드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사실 올해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경쟁이 엄청 심화할 거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너무 좋았으니까 다 같이 누리는 해였는데 올해는 지금 베이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합정연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7번가도 아마존 손잡았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한통운, 신세의 그룹, 그 다음에 네이버도 손잡았고 또 이베이 코리아라는 대여가 갑자기 됐죠. 나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유통 전체를 보시기보다는 그 안에만 보시기보다는 그 바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오늘 유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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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으세요? 많은데. 아니, 이야기 해봤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책도 좀 왠지 되게 이야기 쉽게 써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친절하고. 맞나요? 네, 네, 네. 좀 덜 어렵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또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은 유통이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시장이 이제 475조 원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1,900조, 2천조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 유통이라는 업체를 유통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 역학 구도는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연구원이 지금 발로 뛰면서 알아보는 이 귀한 책 한번 여러분도 꼭 보시고 또 이게 댓글 보니까 지금 이미 주문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요?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주문했습니다. 저도 아까 봤어요. 제니스타님께서 저 지금 주문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또 처음 나오시니까 좀 어때요? 좀 분위기나. 아,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좋았어요? 다음에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 네, 알겠습니다. 소박한 바람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원하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리나 연구원, 오리나 작가님과 함께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